아! 떨어졌다! 한 끼리 보여요! 어떡해... 와 이거 어떡해! 어디야 이거? 핸드폰 붙여! 칠이 살려! 핸드폰 붙여! 엄마 머리 묶어줄게! 잘하지? 엄마 눈이 너무 당겨! 오케이 레디 레디 레디! 자 한번 해봅시다! 유미 차라! 아! 여기 스페인트야 하자! 봐봅시다! 저기 뭐야 넌 임마님 그... 쟤가 뭐더라? 아! 소리가 안 났는데? 소리가 뭐더라 나왔는데? 아! 나 또 W 눌렀어! 뭐야 이 길 뭐야! 뭐야 이거! 아! 누가 쳤어! 아! 어이... 뭐요? 아이씨! 뭐해! 뒤에서! 뒤에서! 어떡해 나 너 처음이라 헷갈린다! 어햏! 저기 기단이 달려와! 천천히 달려와! 범위! 헐? 오! 으핰! 오! 빨강! 오디라! 야! 내가 달려! 나 왕 Counter 많이chter! 나 왕ait서! 나 왕탠들 좀 써 봐! 나 왕탠은가! 넌 왕탠은가! 너… 형태 안 달리는데? 야 산뚱이도 어떻게 달리고 있어 아 지금 넌 메이비 너무 어려워요 아니 우리 팀 뭐해 아 이쪽이 아니야 아 이쪽이 아니야 아 이쪽이 뭐하냐고 아니 걸프 여기서 뭐하냐 가는 중 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저 가는 중 잠시만 아 이제 첫판이라 그래요 첫판 금방 적응합니다 야 여기 걸프 언니가 최함끼냐 아니야 아니야 아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팀킬 누구야 어 잠깐만 나 팀킬 아 어떡해 아이템 이거밖에 안나 아니 첫판이라 그래요 첫판이라 드리프트하는 방향을 까먹었다 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드리프트하는 방향을 까먹었다 근데 지금 걸 뽑힌 일을 현지한테 보내야 돼 아 근데 1등은 1등은 공장쌤이 했는데 아 근데 한 바퀴 투자는 좀 선박 아니 첫판이라 그래 이거보단 잘하는데 이거보단 잘하는데 지금 첫판이라 키가 좀 어색해가지고 앞에 누가 있는 줄 알고서는 물판을 샀는데 한 바퀴 잘하네 일단은 무 4파가 달달하게 저속주행 했거든 자 간다 와 이거는 지금 상위권 하위권 실력차 금명하거든요 이거 현재만 죽이는데 이거 자라기 힘드네 무조건 현재만 무사파만 죽여 무사파만 현재만 죽이면 돼 확인 자 나랑 보냈다 아 이 땡이 버티지 말고 노란히 우원 이거 변수인데 이거 뭐야 2등 미서 1 오케이 내 길막화판 조졌다 어 아 아 아 아 차가운다 누굴 뒤에 있는데요 어 괜찮아 괜찮아 나도 바로 뒤에 있어 어 벌뻣언니 가 아이템 써주세요 벌뻣언니 가 아이템 굿굿굿! 굿굿! 나 어떻게 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! 떨어졌다! 어떡해 아 어떡해 응 다리야 네가 없어가야 된다 네가 네가 이 중보자야 된다 이번 판 집선 쫄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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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맵이 좋다 어렵다 오케이 내가 대신 맞았다 와 청사 잘 없다고 간다아! 내 이것도 막을 수 있을까? 그래요? 아 뭐야? 나이스! 어떡해 나이스! 어떡해 나이스! 어떡해 나이스! 어떡해 아니 나 왜 왜 이거야? 사연씨 왜 또 8등인가요? 캐리 저 억가당이 있습니다 아 시각됐다 어허가야 어떻게 뛰는 거야? 저 렐몸들은 아 진짜 간일하다 나는 1대쯤 했던 기억으로 각성한거지 왼쪽 갈게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우리 팀 아니 됐어 아니 됐어 네 남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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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사람인데? 남순아 이거 왜 이렇게 가다가 바로 와 이거 어떡해 와 이거 어떡해 와 이거 어떡해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거 침이 다 끌려 침이 다 끌려 안 돼 침이 다 끌려 아 마지막에 천사 아 진짜 예쁘네 미안 좋아 좋아 잘한다 좋아 좋아 와 개 주차층이네 진짜 와 지렸다 여기서 나는 거 잘하는 거구나 아니 뭐야 나 여기서 좀 꽤 하는데? 4대2 거기에 지름길이었나? 몇 대 몇 차 2대4 나 뭐했어? 오 오 오 미웅아 했어 했어 오케이 죄송합니다 죄송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는 중 나 그것도 열심히 잃은 게 언제 하고 있는데 아아 손 바꾸러 나가신다고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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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계속 또 악마? 너 어떡해 누구냐 이거 아 진짜 거의 상관없어 뭐야? 이겼어? 이겼어? 아 나 제발 완주점을 얘기해줘! 다이유 다이유 진짜 오지게 담궜다 뒤에서 오지게 담궈버렸다 진짜로 진짜 나 꽉치게하면 그냥 다 밟어버린다 진짜 다음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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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앞에서 땡기기 안해줄게 야 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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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놔 보존해라 보존 나 천사이다 아다다다 왜 천사를 아무도 안하고 왜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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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아니 악마가 진짜 악마려 아 About 아 이거 뭐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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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앞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냐 나 원래 2등이었는데 이게 뭐야 하여튼 나한테 알았었어 사람들이 뒤로 급발질 때렸다고 방금 술로 아깝다 술로 아깝다 까비요 아 이거 이게 왜 아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안 꺼지 아 이거 아 이거 왜 아 이거 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못하는 거 아무도 몰랐을 수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못하는 편이지 놀랐어 sisters 뭐 뭐 나 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